안녕하세요. 섹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강의는 아니고요. 혹시 안양에 계신 섹소폰을 지금 배우고 싶거나 섹소폰을 지금 안 배우고 혼자서 지금 어디서 배워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죠. 경기도 안양. 안양에 예스 섹소폰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명학역에 있습니다. 굉장히 연습실 시설도 좋고 주차도 좋고 그리고 섹소폰을 전공한 한양대 섹소폰 전공한 당국대에서 섹소폰 전공한 원장 두 명의 섹소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제대로 된 섹소폰 선생님 두 명이에요. 제가 이 섹소폰 학교에 이런 영상을 유튜브 이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섹소폰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저희 정광우 섹소폰 스튜디오는 또 용인 수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지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안양에 섹소폰을 같이 배워 공부를 했고 다 아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저희 학원 교육 커리큘럼과 같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잘 못 가르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래서 여기 옆에 사진 보면 장소랑 위치랑 지도 사진을 보셔서 참고하셔서 예스 섹소폰 스튜디오에 상담 전화하셔서 섹소폰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실이 너무 좋고요. 저희 여기 직전보다 연습실은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나 정성스럽게 정말 진지하게 정말 실력 있게 섹소폰을 가르치는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거고 추천을 드리는 학원이기 때문에 예스 섹소폰 스튜디오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많은 상담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셔서 섹소폰 학교에서 바로 추천해서 연락을 해본다 이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섹소폰 학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스 섹소폰 스튜디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